특허청은 지난 21일 이의무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특허권자 보호가 미흡하고 특허 실효성이 낮은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진보성과 관련된 일련의 판결들이 배경과 내용, 일본 산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높은 특허 무효율을 적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